오늘은 용인 양지 쪽에 있는 로댐파크에 로댐숲이라는 한식당으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기대 안하고 왔는데요 일단 안에는 여러분들 꽃집이라든지 카페, 한식당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이 있는데요 로댐숲 여러분들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두부 만두전골, 산지비빔밥 여러가지 한식 메뉴가 있는데요 반찬도 정말 맛깔나게 잘 나오고 정말 맛있는 거 있죠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집은 여러분들 저희 집 근처에 있었으면 단골, 평생 단골 됐을 맛집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단체 모임, 가족 모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